Girl, I can't wait anymore 네 옆에 내가 일깨 Girl, I'm your candy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한 10시 반 아니면 11시 뭐 이렇게 되겠죠? 여러분들은 11시 집 들어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빨리 씻고 찬걸로 춰요 유앤미니스트 아참 모두 볼륨을 한번 해줘요 유앤미니스트 유앤미니스트 브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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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기 나오셔가지고 딱 에어컨 키시고 선풍기까지 하나 켜가지고 자연건조를 타입하고 방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딱 들고 애들의 오늘 프리뷰어 오늘의 감상편 아 오늘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 누구 솔로였고 뭐였고 이런거 적으면서 갑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잘 뜨시길 바라면서 어제 저 핸드폰을 얼굴이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저만 깜짝 놀랐어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